제이투앤 하이! I'm J2N! 안녕하세요 제이투앤입니다! 네 오늘은 쿠키 라이브를 위해 여기 쿠키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쿠키에서도 다양한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엔하이프니 오늘 테이프 대시드로 컴백을 했습니다!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봐보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세요! 렛츠고 렛츠고! 럭비공은 또 하이팅 컨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죠 약간 뭔가 이미지는 하이팅스러운데 노래는 약간 이전 곡들의 베이스가 좀 비슷하네요 노래의 보컬 스타일이나 확실히 잘생겼네 딜레마를 몇번에 언급해주고 있네요 오 배경 예쁘다 여기에서 커버 전환을 안한게 더 인상겠네요 아하 오 좋다 안무가 확실히 빠르고 깔끔하네요 아하 아 안정적이 더 이상이 있네요 오 약간 마법학교인가봐 마법을 떠서 마법인가봐요 아하 뭔가 이런 중세 공포영화 스타일이 되는 오 이전 뮤비들이 떠오르네요 아 이게 약간 발매시기가 밀린건가? 이런 바다 쓰는 여름 느낌인데 지금 너무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진짜 다 똑같은 줄무늬티를 입고있네요 귀엽네 귀엽네 팩 아하 눈빛 뭔데 에이 확실히 잘해요 뭔가가구나 엘라인들이 자네를 낭두 중에 정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실력도 좋고 팩 노래가 신나는 듯 약간 문도가 있네요 오 약간 선우가 스토리 주인공인가봐 하 뭔가 혼자서만 다른 코끼리 나오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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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그렇네요 뭔가 이런 동작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리 안무에 열리는 그런 동작들 뭔가 확실히 발매치기에서 분위기인거 맞죠? 뭔가 여름 느낌이 낭낭해가지고 뭔가 노래가 그냥 마냥 뛰기만 좋은 발랄한 느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무드 있는게 있어 그래도 나는 간다 이런 메세지를 담고 있군요 아하 귀엽습니다 오 여기도 또 에필로그 같은 컷이 있네요 주인공은 니키 록비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곱게 들고 가네요 네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엔하이프님 4세대 남 돌 대표로 너무 활동도 잘하고 있고 해온 것들마다 다 틱톡에서도 그렇고 좀 반응이 좋고 챌린지나 잘해 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되는 것 같고 이번 노래도 제 생각에는 여름쯤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발랄하면서도 뭔가 무드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쿠키 앱에서도 다양한 엔하이프님의 콘텐츠 즐기실 수 있으니 쿠키 앱도 많이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엔하이프님의 신곡 템-뮤직비디오에서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